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이 좀 왔어요 옥션을 좀 온라인으로 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또는 어떤 작가님들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주변에서 요청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 아무래도 돈에 직관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민감해서 그동안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한번 가볍게 이 K옥션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K옥션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이야기를 드리면요 심플하게 K옥션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위클리 온라인 그리고 프리미엄 온라인 그리고 메이저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클리 온라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매주 경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후 4시에 경매가 낙찰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새로운 작품이 나와요 그렇게 총 일주일 동안 작품을 이제 받고 판매하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매우 비싼 작품보다도 조금 저렴한 소품 그리고 신진 작가님들 작품이 위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프리미엄 온라인은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자주 되는데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프리미엄 온라인 같은 경우는 위클리에 오는 작가님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 말 그대로 메이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많으면 두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메이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작품 가격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작가님들 작품이 메이저 옥션에 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지금 메이저 경매가 없어서 프리미엄 온라인을 볼 건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메이저 옥션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회가 되면 꼭 K옥션에 방문해서 메이저는 꾸준히 보시는 걸 저는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품 자체도 좋기도 하고 또 이런 시장의 흐름이 가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면 좋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건 이 프리미엄 온라인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거 있는데 전체라고 되어 있고 근현대 그리고 아트 아트 퍼스트 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트 섹션 같은 경우는 컬렉터가 작품을 납품하는 게 아니라요 K옥션 측에서 신진 작가님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진 작가님들에게 약간의 옥션의 등용문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유튜버님께서 이런 K 아트 섹션에 있는 작가님들을 이렇게 리뷰하는 거를 조금 봤는데 물론 동의하는 부분도 분명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에 신진 작가님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프로 무대, 필드 무대 거의 처음이거나 갓 나오시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제로 수많은 갤러리들이 K옥션의 아트 섹션을 보고 작가님을 픽을 해서 함께 계약을 맺고 전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트 섹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뭔가 평가하고 그런다라기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마음이 아니라면 그냥 응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아트 퍼스트 픽 같은 경우는 이제 K옥션에서 약간 기획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대가도 아니고 중견 작가님도 아니지만 신진 작가님들 위주로 이제 약간 좀 기획전 같은 형태로 한 공간의 섹션을 따로 빼서 좀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트 그냥 일반 아트 섹션 같은 경우는 신진 작가님들이 많아야 3점? 아니면 보통 한 점이긴 한데 많아야 3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아트 퍼스트 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점? 많게는 막 10몇 점? 이렇게 기획전 형태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용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신체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는 아주 대가 중에 대가 작가님이죠 어 뭐 정말 솔직히 때 말씀드릴게요 이건용 작가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예전에 호황 때보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많이 내려갔고 비딩 숫자도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건용 작가님은 이건용 작가님이거든요 그래도 비딩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승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3호 그림은 이렇게 프리미엄 옥션에 나오기는 하는데 원래 서승원 작가님은 메이저 옥션에 주로 나오는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메이저 옥션에 가면은 보통 막 100호, 50호 이렇게 큰 그림들 위주로 이제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보통은 이제 억단이 이상의 작품이 보통 거래가 되는 그러한 아주 인기가 많은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이베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그먼트 프린트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에디션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 에디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화입니다 판화 그러니까 판화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뒤에 보이는 게 원화 직접 그림을 직접적으로 그린 거고 판화 같은 경우는 그 직접적인 그림을 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원화를 유지한 복사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복사품만을 위한 작품일 수도 있는데 이 판화는 어떻게 보면은 복사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판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라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퀄이 좋은 그러한 작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뭐 이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이베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붓질 그 다음에 이런 미디움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숯 이런 식으로 이제 총 세 종류의 작품이 보통적으로 이제 작품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붓질의 판화 버전이 되겠죠 붓질의 판화 버전은 보통 한 300에서 400 그리고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완료가 되고 있고요 붓질 중에 정말 인기가 많은 판화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9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김태우 작가님이죠 김태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서 아마 올해쯤인가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태우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작품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긴 하는데 요즘 아무래도 시장이 시장이다 보니까 비딩이 막 엄청 많이 붙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에도 김태우 작가님의 작품은 그래도 비딩이 좀 많이 붙는 상황이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영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도 25호가 나왔는데 지금 진영 작가님 작품이 호당 20에서 25 정도 제가 알기로는 25 정도로 하는데 뭐 그런 가격으로 바라봤을 때 600만 원의 비딩이 하나가 붙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시작가를 잘 잡아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영 작가님이 진짜 호황 때 한창 인기 좋을 때는 진영 작가님의 에이스 작품이 약간 피아노 치는 그러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비딩이 거의 뭐 몇 배가 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고상우 작가님의 이 사슴 작품 같은 경우도 이 고상우 작가님은 작품이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디지털 작업을 해서 그거를 인화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상황이라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판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화 작품이 아니라 고상우 작가님도 판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판화 작품이고 가격이 지금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작품 또한 호황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바 알머슨 에바 알머슨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국인 작가님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죠 정말 한국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특히 가족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또 여성 어머님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은 아닌데 꽃치마 이렇게 되어 있는 꽃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이 서울옥션인가 서울옥션 메이저였던 것 같아요 그 꽃치마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7천만 원이나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에바 알머슨 같은 경우도 16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원비딩이 붙었죠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원비딩이 벌써 붙은 거 보면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영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정말 호황 때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옥션만 보더라도 비딩이 이렇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비딩이 끝났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9월 5일 날이잖아요 9월 5일 날 아직 비딩이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옥션을 하시면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딩은 정말 끝나기 1분 전에도 막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무언가 비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영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런 꽃과 나무의 작은 새가 이렇게 작품의 특징인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작품이죠 정말 좋습니다 권기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여기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8년 굉장히 오래된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인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았던 작가님인데 모르겠어요 이런 경제 호황, 경제 불황에 따라서 작가님들의 낙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걸로 바라봤을 때 옛날만큼의 인기는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노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정말 수요층이 굉장히 많죠 얼마 전에는 가나에서도 개인전을 했을 만큼 정말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작가님이고 요즘도 웬만하면 옥션에서 비딩이 한 2개, 3개 정도 붙으면서 낙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프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러한 풍선 도자기 모양인데 요건 뭐 잠깐 여담으로 하면 얼마 전에 이제 전시에 제프쿤스님께 전시가 됐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거를 또 깨트려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있었죠 근데 뭐 잘 해결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왈종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대가 보통 이왈종 작가님 작품은 메이저에 많이 나가요 요런 프리미엄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프리미엄에 나온 이유는 첫 번째 작아요 작고 가격대가 낮기 때문에 이왈종 작가님의 작품은 이번 프리미엄에 나오게 됐다 근데 메이저를 보시면 아시는데 이왈종 작가님이 100호, 150호 엄청 크게 만드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수완자이 캔컷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작년 호황 때쯤에 인도네시아 작가님들이 갑자기 각광을 엄청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캔컷 작가님도 이제 합류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으셨었는데 그래서 캔컷 작가님은 서울 옥션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가끔 메이저에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비딩이 막 엄청 많이 붙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프리미엄으로 내려와서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판매도 되고 옥션 낙찰도 가끔 받긴 하는데 이번 작품은 제가 그동안 봤던 캔컷 작가님 작품 중에서도 굉장히 에이스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두돌이라고 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SNS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죠 검은색, 옷도 이런 걸 입으세요 옷도 이런 걸 입고 이렇게 잉크펜 같은 것들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미스터 두돌의 약간 이런 원화 작품이죠 그래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이만큼 나왔는데 미스터 두돌 작가님 작품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막 비딩이 많이 붙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작품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쭉쭉쭉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활종 작가님의 새로운 이런 작품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소위 구작, 신작 나뉘잖아요 근데 보통은 구작이 인기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신작들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구작이라고 하는 거는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이유한 작가님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를 갖고 있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작이 이러한 좀 힘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구작과 신작이 있을 때는 한번 비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내리다 보면은 남춘모 작가님 있잖아요 남춘모 작가님도 작년 호황 때 어떻게 보면 정말 호당가가 정말 많이 올라간 작가님 중에 한 명이 남춘모 작가님이에요 제가 오픈톡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남춘모 작가님 그 가격 표시, 호당가 표시가 계속 올라오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기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갤러리에서 올리는 걸 수도 있고 어쨌건 남춘모 작가님도 비딩이 엄청나게 붙진 않지만 간간하게 붙다 붙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베 작가님의 판화 여기 또 나와 있죠 이베 작가님의 판화도 막 비딩이 엄청나게 붙진 않아요 이베 작가님의 판화로 붙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세 줄로 옆 하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 보통 판화는 엄청나게 경쟁이 심하지는 않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비딩이 많이 붙고 뭐 그러한 시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여기 도성욱 작가님 작품이 있어요 도성욱 작가님이 요즘 지금 뭐 최근 한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한 3월 이후로 옥션을 보게 되면은 도성욱 작가님 작품이 그때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부터 유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유찰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비딩이 많이 붙으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뭐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성욱 작가님의 작품이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유한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이 판화의 작품이죠 여기 보면은 판화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에디션 그쵸 여긴 에디션 HC 그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다른 제작 방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유한 작가님의 판화는 요즘은 대체적으로 13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사이 가격으로 낙찰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네이선 페디슨 나단이라고 하는 작가님이죠 나단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드 형태도 있고 뭐 공룡 형태도 있고 악어 호랑이 뭐 이런 동물 형태의 그림들을 이렇게 자주 그리는 작가님인데 저도 한 점이 있는데 솔직히 요즘 비딩이 안 붙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요코틴이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도 해외 일본 작가인데 이런 흰 고양이 서핑하는 고양이를 이제 주제로 삼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님인데 해외에서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요코틴 작가님의 작품이 막 4000만원까지 비딩이 가기도 했는데 그건 솔직히 슈팅인 것 같고 실제로 요즘 요코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20호 30호 정도의 그림이 나오면 시작가보다는 확실히 높은 금액에서 비딩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백사이드웍스라고 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화는 솔직히 조금 보기 어렵고 이렇게 판화 그림이 이제 옥션에 가끔 나오는데 보통은 원래 외부 이제 2차 세컨더리 가격에서는 800에서 한 1000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데 이번에는 한 6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나왔네요 600만원으로 과연 낙찰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여기 두 작품이 나왔어요 문영태 작가님 10호, 문영태 작가님 50호가 나왔는데 여기 밑에 있는 문영태 작가님 50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미 한번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찰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나왔는데 문영태 작가님의 구작과 신작을 아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과연 낙찰을 정말 구작을 좋아하는 분 같은 경우는 낙찰이 바뀌었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이 오른쪽에 있는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임미랑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작품이면은 벌써 4년 전 5년 전의 작품이긴 한데 이때 작품이랑 지금 작품이랑 작가님의 작품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낙이는 납니다 낙이는 나는데 바람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뭐 낙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임미랑 작가님의 완전 구작을 보면은 지금하고 작품이 아예 다릅니다 막 혀를 자르고 사람을 솟에 넣어서 끓이고 막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작품이랑 지금 작품이랑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 선뜻 구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보게 되면은 여기 남춘모 작가님도 나와있고 이유환 작가님 그리고 이유환 작가님 이베 작가님 판화 이베 작가님 판화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판화 작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엄청 오르지도 엄청 내리지도 않아서 그냥 정말 내가 무리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베 작가님의 작품을 한 점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왕망 있어요 근데 이베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호불호 도상에 대한 호불호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인기도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는 거를 좀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의 판화는 인기 판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권기술 작가님 아까 말씀드린 작가님 또 하나 나와있고 이 알렉스 카츠라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도 도상에 따라서 비딩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얼굴을 나오는 그러한 그림도 있고 그리고 노란색 계열의 꽃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노란색 꽃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인기 도상이고 이렇게 검정색의 꽃 그리고 얼굴만 나와있는 도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딩이 많이 붙진 않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좀 마음이 아픈 게 이 작품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저는 솔직히 안 나왔으면 하거든요 그냥 소장자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김정윤 작가님의 정말 다양한 작품이 있는데 원래 작가님들마다 에이스 작품, 에이스 시리즈들이 있고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작품들이 있는데 이건 김정윤 작가님의 에이스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낙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계속 슬픔하는 것 자체가 작가님의 브랜딩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좀 소장자가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네이션 페디슨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이 또 나왔죠 아 정말 전 작품 작가님 작품을 갖고 있긴 한데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투눔이라고 하는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라이즈 아트옥션에서 이런 헤럴드 아트옥션이죠 헤럴드 아트옥션에서 기획전을 했을 만큼 되게 인지도 있고 인기도 많은 작가님인데 옥션에서 비딩이 많이 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상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사슴에 비해서는 거의 천만원이 싸죠 왜냐 크기도 조금 작기도 하거니와 에디션이 100개나 돼요 아까 앞에는 에디션이 15개 했죠 그런 거로 따지면은 에디션 100개인데 600만원이다 싸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고상우 작가님의 요 사자 같은 경우는 뭐 한 100만원? 100만원이 아니라 원비딩 정도로 진행이 되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정보의 싸움인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다른 플랫폼에 가시면 이거 500만원 주고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안 보는 사람은 혹시나 이거 보고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사면은 600만원에 20%까지 수수료 내면은 720만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200만원이 되는 격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미술은 정보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그래도 저렴하게 그림을 구매하는 게 특히 옥션에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보지 않고 구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짤막하게 뭐 위클리 잠깐 보면은 제이드킴 작가님의 이 조각기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제이드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비포게러지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이드킴 작가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실물도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너무너무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한상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한상윤 작가님은 정말 리스펙을 하는 게 정말 활동하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게 전 진짜 너무 좋고 팬층도 되게 두텁다라는 거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한승훈 작가님 같은 경우도 엘르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많이 하는 그러한 작가님인데 뭐 최근 들어 원비딩 이렇게 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류아영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분이 함께 묶여 있죠 강준석 작가님, 류주영 작가님, 류아영 작가님 강준석 작가님하고 류주영 작가님이 부부분이고 그 다음에 류주영 작가님의 언니 분이 류아영 작가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류아영 작가님의 작품을 저도 좋아하는 하는데 솔직히 비딩이 많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잘 돼야 원비딩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류아영 작가님 같은 경우도 도상의 호불호가 굉장히 타는 그러한 작가님인데 이 드로잉 같은 경우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로얄살루트와 콜라보 할 때 나왔던 드로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드로잉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봤던 드로잉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드로잉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구독자분들하고 K옥션을 한번 같이 방문하는 이러한 콘텐츠도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나중에 그때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도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K옥션을 방문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